다음은 신한라이프 11월달 내용 지금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금방 갈라집니다 자 보험의 정서 일단 신한 치매, 신한 통합, 신한 건강, 신한 모아, 신한 위너스, 신한 든든한 이렇게 가입이 되구요 신한라이프 수수비가 전격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 건강건직 시즌이고 11월달 12월달 정말 많이 가입을 하니까요 양준선이 보험학니 동양생명 치매 간병 두구자로 가입이 안됩니다 질병수수비 최대 300까지 정말 최고야 질병수수비 올 리스크 질병수수비 100만원 한도가 올라가는거 와 훈국화재와 그 다음에 삼성화재에 이어서 가입이 된다는거 그리고 훈국생명 이렇게 3개에서 근데 이제 신한생명도 100만원 올 리스크 질병수수비가 탑재가 되었다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100만원 합의 200만원까지 거기다가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 있죠 여기서 통원이든 입원이든 수술했을 때 100만원 합의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 자 치매에 간병원도 나왔죠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샘플을 보면 11월에 제안해드리는 주요 그래서 인지 지었는 것만 받아도 50만원 나오는데요 장기요양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우리 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감이 있구요 뭐 휠체어, 이동시 침대, 이런거 렌탈이 가능하고 요실금 팬티, 미끄럼 방지양말 사도 매월 20만원씩 주야관보호센터, 그래서 통원 월 1회만 가도 30만원 그래서 합의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만 받아도요 제가급여 최대 200만원까지 그래서 1호 등급 100만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호 등급 200만원 장기요양 1호 등급 복합제가급여 50만원 그래서 합의 통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장기요양 5등급만 받아도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은 20만원까지 나온다 요한병원은 6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5만원 이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인지지원 등급 최대 50만원 이렇게 통크게 받을 수가 있구요 자 그래서 장기요양 1등급 또 인지지원 등급까지 복지용구 이용하면 이 모든거 한달 한번 렌탈 구입 지팡이 수동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병기 미끄럼방장말 복지용구 이런거 아무거나 이용해도 월 1회만 이용이나 아니면 렌탈 아니면 구입 아니면은 미끄럼방장말 요시급 팬티 월 1회만 사도 20만원 나온다는거 네 거기다가 주야간보호센터 아까전에 동양생명처럼 이제 주야간보호센터 월 1회만 가도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합이 50만원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그래서 1등급 또 5등급 가면 매월 100만원씩 치매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았으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1호 5등급 복합재가급여도 역시 매월 50만원씩 재가급여 이용시 2가지 이상 이용하시면 50만원 나오구요 장기요양 5등급만 받아도 재가급여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타사에서 재가급여 200만원 받으려면 1,2등급을 받아야 보장을 해줘요 1,2등급 받기에는 매우 쉽지가 않다는거 신한라이프 재가급여 200만원 받으려면 5등급만 받아도 200만원 좋기 때문에 가성비 좋고 보험료 저렴하고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 신한라이프입니다 자 신한라이프 원더케어에요 판매 노하우는 재가급여 주야감보 복지용구 200만원 플래너 가입이 되구요 치매가 있는 장교회항 치매가 있는거 거의 다 5등급을 많이 받죠 장교회 1호 등급 재가급여 50만원 그리고 장교회항 1호 등급 복합제가 50만원 그 다음에 장교회항 1등급 인지지어는 주야감보호센터제 30만원 복지용구 20만원 그래서 합의 요런식으로 해서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월 200 평생 나온다고 하면 정말 멜트 있는거 아닌가요? 네 11월에 드리는 주요 그래서 질병수습이 100만원 백내장 대장용중 제외된 100만원 백내장의 대장용중 아니면 200까지 나오는거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했으면 300 요 모든거 합산해서 300 면책기간 지나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기 삭감 없은요 일반암 1억 남녀 특정암 5천 소외감 2천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3%부터 100% 질병장애 8천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8천만원 40세 이상 질병구장애 1천만원당 6,100원 내열관 3천만원 허율성 3천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자 질병수습이에요 최대 얼마에요 300만원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질병수습 100 백내장 대장용중 제외된 100 상급종합병원 100 그래서 합이 30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신안통학 건강원이에요 상급종합병원 병원에서 질병수습이 통원시나 입원시에 3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으셔도 보험료가 거의 4만원 정도 일반 병원에서 수술하면 200만원 가입시 36,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하면 41,000원 요렇게 해서 5000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 사망 1위가 뭐죠 암이에요 지긋지긋한 스테디셀러 그래서 비록 90일 면치기한은 있지만 90일 면치기한 지나서 1년 미만시 50%가 있는게 아니고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삭감 없은요 바로 보장 90일만 지나도 바로 보장이 돼요 삭감 없은요 일반암 1억 여전히 큰 금액인데 40대의 남자 고객분들을 일반암 보장이 없다면 월 9만 2,000원 여성은 6만 7,500원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나이가 어릴수록 고객일수록 보험료가 낮을 때 미리미리 특히 30세 333 플랜으로 가입해도 매우 좋을 것 같구요 암 3,000 내열가 허율성 이런식으로 삭감 없은 용도 역시 3천만원 그리고 소외감 갚기경제 이거는 바로 보장이 가능해요 바로 보장 기본 내열가 허율성도 3천만원 이렇게 다 넣었는데도 3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7만원 5만원 암진단비 1억 비행시정했는데 정말 보험료가 저렴하죠 질병장애도 5천만원 바로 지금 설계하면 될 것 같구요 질병후장애 5천만원 가입시 보험료 봐보세요 보험료가 정말 매우 저렴합니다 45세 45세 50세 특히 제 구독자들이 많은데 특히 3만원대로 질병후장애 매우 저렴합니다 11월에 드리는 일반암 1억 유방암 1억 5천 난소암 1억 5천 자궁암 1억 5천 그리고 특정 여성생식기암 1억 5천 항암약물 1억 천만원 표적항암약물치료비 1억 요런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자 일단은 제 사진이 밑에 보이니까 깔끔하게 모니터만 보여드릴게요 질병수습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통크게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드리고 있구요 질병수습이 100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 대장용증 수술했다면 어떻게 되죠 200 나오겠죠 네 백내장 대장용증이 아니고 다른걸로 수술했다 그럼 100 100 100 300씩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여성다빈도 생활질병 100만원 드릴거구요 여성수술 100만원 질병수습이 100만원 백내장 대장용증 제외된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질병수습이 3종으로 넣으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자 1호종 단일금해 보장수술 30만원 대상포진 통풍진단비도 각각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11월에 드리는 일반암 진단비 1억에 4만7천원 밖에 안된다구요 맞습니다 자 30세에 여성분들에게 일단은 20년나 비갱신형이에요 우리 갱신형 또 눈속임 안해주죠 일반암 1억 가운데 4만7천원 정말 저렴하구요 여성암 유방암 진단시에도 1억 넣는데 2만6천원 네 그리고 여성암 진단비 난소암 1억 자궁암 1억 여성생 영소생식기암 1억 요런식으로 이 모든거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11월에 드리는 신한모아 종신이에요 종신보험대 아까전에 한화생명체로 5년일세 99% 10년 비가세 받으려면 122% 7년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경영인 정기보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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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